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다 끝난 선거를 다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 납득하기 힘든 그런 결과라든지 또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의심스러운 점을 갖게 되면 궁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궁금함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도 시험 성적 특히 주관식 같은 경우에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왜 그렇게 성적이 안 나올까 그래서 꼭 교수님한테도 물어보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궁금함의 이유입니다 선거결과라는 모집단에서 29.6%를 차지하는 사전선거라는 표본집단이 하나가 있고 또 79.4%를 차지하는 당일선거라는 그런 표본집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나온 자식과 같은 것이죠 모집단이 있고 자식들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표본집단은 모집단과 나소간의 차이를 가질 수 있지만 굉장히 비슷한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통계학의 기본에 해당합니다 서울 수도권, 인천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여당 후보는 사전선거라는 표본집단에서만 13% 내외로 골고루 앞서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세훈 후보와 고민정 후보가 다투던 곳에서는 고민정 후보는 13% 정도 사전선거에서 앞섰습니다 지상욱 후보와 박성준 후보가 다투던 선거에서는 박성준 후보가 사전선거의 13% 앞섰습니다 나경은 후보와 이수진 후보가 다투던 경기에서도 이수진 후보가 사전선거의 14% 앞섰습니다 이들 외에도 거의 대부분이 12%, 14%, 13% 그렇게 대략 13% 내외로 사전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골고루 이기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어쩌면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그릴 정도로 13% 내외로 일관되게 사전선거에서 유독 여당이 이기는 것일까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생각하는 힘이나 관찰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왜 그럴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타인을 해치거나 엄해하거나 모략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으로 갖게 됩니다 어제 공병호TV는 통계 이상하다는 그런 방송을 보내면서 마지막에 통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대학원을 다닐 때 통계학 과목을 여러 개 들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사실 통계학에 대해서는 가물가물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통계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 없이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통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일은 무척 중요하고 또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업무 차원이 아니라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과정에서 대단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J.W.A. Kim님 재미통계학자이고 현재 대학에서 통계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재미통계학 분야의 교수입니다 그분이 저의 방송을 보고 여러 곳에 저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만 떼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통계를 전공하고 지금 미국 대학에서 통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구 30개인데 각 선거구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자 수가 통합당보다 더 많이 나오는 확률은 2의 30성 즉 10억 7천만 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옵니다 사전에 손을 대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게 사전에 손을 대지 않고서라는 것은 모든 선거구에서 여당이 야당을 앞서는 것은 손을 대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숫자라는 것이죠 이 방법은 통계적으로 맥시멈 라이크우드 메소드 ML 메소드라고 우리말로는 최대 가능도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통계적 방법인 베이지안 메소드를 사용해서 플라이올리티 사전 확률을 고려해도 숫자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계 전문가의 이야기를 제가 좀 더 풀어서명하면 이 방법은 최대 가능도 방법 통계학에서 말하는 ML 메소드를 사용해서 나온 값이다 이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해석을 하면 특정 선거결과를 어느 정도 만들어야 하겠다고 먼저 목표치를 정한 다음에 원하는 목표치 선거결과라는 그런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사전투표에서 가능도를 최대한 만드는 일종의 모수 파라메터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했음을 뜻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를 구하기 위해서 표본집단에서 일종의 가중치를 두는 겁니다 가중치를 10%를 줄지 20%를 줄지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지금 JWA 김재미 통계학자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선거구에서 플러스 13% 정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수조은 분의 1인 겁니다 때문에 거의 0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게 되면 모든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길 가능성은 수십억 분의 1입니다 30개 선거구만 하더라도 30개 전부에서 민주당 선거가 이길 확률은 2의 30성 분의 1이니까 10억 7천만 분의 1인데 서울의 수도권 인천 모든 지역에 굉장히 많은 선거구가 있을 텐데 이 선거구 모두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140 몇 개죠 147개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수도권 지역에 그것은 수십억 때로는 수백억 분의 1이고 그리고 이긴 사람들이 모두 다 13% 내외로 균일한 격차를 낼 확률이라는 것은 수조은 분의 1이라는 것이죠 정치적 의도 없이 그냥 통계학자가 내린 결론은 통계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나올 수 없는 숫자가 나왔다 그게 JWK님의 주장입니다 또 이분은 다른 데서 이런 또 주장을 폅니다 저는 통계를 전공한 사람으로 볼 때 이것은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결정적 의심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확률은 수십조 분의 1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기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를 수십 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JWK님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분은 전혀 아닐 겁니다 미국에 사시기 때문에 미국에 계시는 통계학과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학자적인 양식으로 볼 때 수십조 분의 1이 이번 4.15 총선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서울과 수도권의 사전투표에서 거의 대부분이 13% 앞선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는 일어날 가능성 확률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의 통계학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상시한 자기의견을 보내주시면 별도로 그분의 의견을 모아서 방송으로 내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ML방법을 사용한 그런 선거결과인 같다 맥시멈 라이크드 메소드를 사용한 같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minutes 너무 마음에 룰 생각이 참여 戴